세 번째 점을 찍었는데 여기가 야, 이게 내가 구한 그래프를 이거거든요. 답은 내가 알고 있잖아요. 전자가 가는데 오래 걸리니? 딱 누르면 바로 비켜지잖아요. 자유나카로 하면 후! 응! 어느 게 좋은 거고 어느 게 그런 게 아니라 문제를 읽었을 때 아, 이쪽으로 가는 게 빠르겠구나, 이쪽이 빠르겠구나 그걸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